정 εκue 점행돼 먼저 고 고 고 고 플레이벤츄라 플레이벤츄라 고 고 고 고 플레이벤츄라 플레이벤츄라 나만의 신나는 놀이세산 플레이벤츄라 덥다 더워 이런 날엔 바람이 쎅 하고 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난 그 바람을 타고 모험을 떠나야지 모험? 어떤 모험?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를 찾아가는 거야 돛담배를 타고 돛담배? 그래 돛담배가 쎅 부는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항해사 왼쪽으로 15도 왼쪽으로 15도 좋았어 겉한정 돛을 팽팽히 당겨 전속력으로 갈 거다 모두 당겼습니다 대장 오케이 그럼 신나게 달려볼까 오른쪽을 보세요 흘러갈려다 항해사 왼쪽으로 30도로 깎아 그렇게 갑자기 꺾으면 내가 침 흘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빨리빨리 돌리라고 왼쪽으로 30도 간신이 따돌렸네 다들 수고했어 그런데 모모 무인도에는 왜 가려고 한 거야? 무인도? 무인도에 가면 말이야 바나나를 먹을 수 있지 맛있어 바나나 뭐야? 하나 남았잖아 둘째 소세지 몇 개를 먹은 거야? 몰라 아우 맛있어 아 무인도에 갔더니 바나나가 딱 하나 남았다 그러면 빨리 가야겠네 딱 하나 남은 바나나를 먹으려면 시합이다 누가 먹으려나 잠깐만 시합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지 배는 만들면 되지 어떡해 어떡해 어 나도 몰라 하지만 배는 만들면 돼 아 맞다 잠시만 자 이게 뭐야? 자 갈게 자 가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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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들의 보물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 근데 이 중에 뭘로 배를 만들지? 일단 배가 되려면 물에 뜨는 재료가 필요해 그럼 난 이거 이 캔으로 귀여운 배를 만들 거야 어 그럼 나는 이 커다란 우유가구로 멋있는 항공모함을 만들 거야 난 이 배트병으로 엄청 빠른 배를 만들어볼래? 오 날렵하게? 응 좋은 생각인데 토토 하지만 내 배가 제일 빠를 걸 무슨 소리 이 멋진 항공모함이 제일 빠를 거라고 우유 어쨌든 빨리 망고소 경조하자 응 오케이 좋았어 다소 뱅치라 캔이 물에 뜨기는 하겠지만 그대로라면 그냥 넘어져 버리겠는데 안되는데 가만히 멈춰있게 해야되는데 아 자 이렇게 텅빈 요거트통을 붙여주면 짱 가만히 서있지 오 오 귀여워 여기에 바람개비를 붙여주면 짱 원성 완성 완성? 완성? 응 완성 모양이 조금 이상한 내 배가 어때서 이런 모양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 구멍에 물 들어 가겠다 어? 그러네 고마워 제제 아니야 아 그럼 나는 이 커다란 우유깍 양쪽에 작은 우유깍을 붙여서 쌍도치를 꽂아주면 이 멋진 토탄배 이름은 쌍쌍배 네 멋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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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삼각풀을 머리에 달았네 좋지 이게 응 바람을 잘 탈거야 오 토탄배 완성 자 그럼 얼마나 잘 가나 해볼까? 오케이 잠깐만 하나 둘 셋 머리야 죽겠다 왜 안 가는 거야 당연하지 물이 없잖아 얘는 물에서 가는 거라고 오 아 아 그렇구나 여기 근처엔 강도 없는데 흠 어떡하지 배를 물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? 땅 위에서 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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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피어 가보자 그래 피어 피어 빨리 와 소소소 빨리 봐 오케이 자 길고 얇고 속이 빈 것? 동그랗고 구멍을 막는 것? 길고 가늘이 피족한 것? 뭐지? 피어 피어 어? 말이 움직였어 움직였어 어? 노랑마리 책장 어? 갈색말은 주방 어? 빨강말은 제재 작업실이네 가보자 그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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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빨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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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여기 찾았다 길고 얇고 속이 빈 빨개 찾았다 동그랗고 구멍을 막는 뚜껑 어? 찾았다 들고 가늘고 부족한 나무꼬치 완성 자 긴 빨대에 나무꼬치를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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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양쪽에 뚜껑을 달면 짠 바퀴 완성 시작 시작 굿 오케이 우와 돋다 참 멋지다 우와 우와 우리 그럼 한번 해볼까?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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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대 이렇게 후우 울어가지고는 시합은 못할 것 같아 어 왜? 안 싫어 오우 오우 그럼 어떡해 꺽장은 무슨 걱정 이 제재님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? 그럼 짜잔 어? 그거 고장 났던 거 아니야? 제제님이 다 고쳤지. 이 제제님이 못 고치는 게 어딨니? 역시 제제 좋아. 자 그럼 멋진 바람도 준비됐겠다. 진짜 시합을 준비해볼게. 진짜 진짜 진짜. 좋아 좋아. 좋았어. 플레이 벤츄라. 플레이 벤츄라 돋던 차 레이스. 테이블을 길게 놓고 커다란 태아에 물을 넣는다. 그리고 미끄럼틀을 연결해 시켜준다. 코르크막의 섬에 깃발을 꽂은 뒤 물 위에 띄워주면 완성! 봐라. 내 쌍쌍배 엄청 크지? 누가 봐도 내가 이길 거라고.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지. 잘 부탁해. 바람 와. 우리 럭키터 준비됐어. 오 좋아.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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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출발. 어? 어? 왜 이렇게 안 건지? 얼른 달려 쌍쌍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어하. 뒤로 가시지. 아쉽다. 이תי. 이정도. 달려. 오케이. 나가자. 나가자. 당연히 어렵네. 출발점에서 시작하시죠. 다시 출발해 너무 빨리 가 ki. 달아 Van. 오케이. 바람 와. 어어? 오! 사고 발생! 대형 사고 발생! 빨리 돌아오시지~? 에이.. 알았어. 간다. 사고 왔다! 간다. 사고 왔다! 이번엔 안 떨어지고 그냥 내려왔어! 마지막 날은 바나나는 내꺼라구! 질 수 없지! 가로와! 쫓아가자! 쫓아가! 바람이가 간다! 쌍쌍이 너도 가! 로켓아! 로켓아! 로켓아 거기가 아니라구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로켓아! 바나나는 내꺼! 아쉽지만 진짜 재밌었어요! 근데 모모! 그 바나나 다 먹을꺼야? 응! 요만큼만! 역시 모모가 최고야! 최고! 맛있지? 맛있다! 맛있다! 자, 그럼 한 판 더! 오케이! 오케이! 좋아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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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는 베트병에 스티로폼으로 날개랑 창고도시 만들어서 붙인 뒤 바퀴를 달면 끝! 멋지지! 모모의 돛단차 바람이! 음료 스캔 양쪽에 텅 빈 요거트 통을 붙인 뒤 바람개비로 돛을 만들어 붙이고 바퀴를 달면 완성! 제즈의 도탄차 쌍쌍이! 커다란 우유깡 옆에 작은 우유깡을 붙인다! 색지로 돛을 두 개 만들어서 붙이는 게 핵심이지! 바퀴를 달면 완성! 안녕! 친구들도 나만의 배를 만들어서 놀아봐! 플레이 패션! 안녕!